마블 세계관의 영광로입니다. 마블 세계관을 영화를 보듯 캐릭터나 스토리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연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마블을 처음 접하신 분과 코믹스를 통해 마블에 익숙해져 계신 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출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자 모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에서 벗어나거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블과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도중 나오는 연출들을 보시면서 영웅들이 지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여정에 자연스럽게 몰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게임의 마블의 감성을 제대로 녹여내기 위해선 딱 맞는 더빙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코로나 이슈가 커지면서 쉽진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등 여러 마블의 컨텐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성우분들이 저희 게임에 원격 녹음으로 참여해주셔서 더욱 완성도 있는 컷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우분들의 목소리가 컷신에 처음 입혀졌을 때 저희 작업자들이 받은 감흥을 유저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컷신을 이제까지 모바일에서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퀄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출, 모션 캡처, 페이셜 시스템, 라이팅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머리를 가진 모독이라는 악당입니다. 악당이긴 하지만 그 캐릭터가 하는 행동에 제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스토리상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성우분의 더빙이 캐릭터에 너무 잘 달라붙어서 이 캐릭터를 작업했던 분들도 매우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온갖 마블의 세계관과 캐릭터들을 저희 마블 퓨처 레볼루션을 통해 미리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 이마승 다운로드!